제가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약간 고스넘히 폭탄주를 말씀하셨는데 센 언니들의 연애도 큰 그녀의 사랑법 그녀의 일생일대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원래 술장에서 얘기는 다 비슷비슷하지 뭐 남자의 성형이 그런거 같기도 하고 이런 사진을 동영상에 띄어있고 화면에 들었을 때 보여주는 사진 비벼서 그녀erson 주제를 evade 그녀석 선별 그녀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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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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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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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기 매일 아침에 먹으러 가면 영상 찍어 먹으러 갔는데 이제 다 먹으러 왔습니다 먹어 약정 그냥 하나씩 갖다 놓고 먹어보자 길게 넣어주세요 같이 먹으러 왔어요 드디어 그리스도 먹으러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쁘다.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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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내 최대의 모래 언덕. 오 좋은데? 모래가 나오는데. 우와. 우와. 진짜. 너무 멋있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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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귀여울 것 같은데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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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mote. 그래요. 우와. whoeverбоitez. PEOBE. . 우와. ți? adesso. 너무 맛있겠다 제대로 끓었네? 신기하다 신기하다 맛있는 음식 맛있어? 대가리를 잘라주는 남자 너무 맛있어 아 여기다 차를 대네 그래 차 갈 수 있어 와 바다다 바다 다리부터 타야 되나? 진짜 막 고장 아 귀여워 멍청해 아 귀여워 멍청해 안녕 너무 귀여워 가보자 반 잘 천천히 고생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